이게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 2020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 2026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분양을 하겠죠. 6년 정도 입주연도 차이가 나는데 분양가는 새로운 집이 더 저렴하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새 집이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작년에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쌌답니다. 이제 청약, 로또 이런 거 안 통한다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 있는 지역만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런데 또 거래는 안 돼서 폐업하거나 휴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19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는데 재건축,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는 더 힘들다, 헷갈린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데 왜 그럴까요? 한 주간의 부동산 현안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소장님? 날씨 진짜 춥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 같습니다. 역시. 저도 날씨도 춥고 부동산도 춥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시장이요, 일단. 작년에 우리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쌌다. 이거 통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실제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분양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고정관념 같기도 하고요. 분양가가 저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다들 보상 심리가 좀 있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분양 받으면 당연히 유리하고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우리 2021년만 하더라도요. 분양가 서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549만 원이었고요. 그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3,500만 원이었거든요. 3,506만 원이었는데. 평당. 평당. 3,3제곱미터당. 우리가 평당이라고 하죠. 2023년 보니까요. 이제 뒤집혔습니다. 분양가는 3,505만 원이고요. 평균 매매 가격은 3,253만 원. 이제 분양가가 더 비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약간 고정관념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 2020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 2026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분양을 하겠죠. 6년 정도 입주연도 차이가 나는데 분양가는 새로운 집이 더 저렴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새 집이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인데 우리가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좀 눌러줬잖아요. 그래서 저렴한데 좀 우리가 익숙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실제로 이렇게 가격을 올릴 만큼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비가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38.4%가 올랐다고 합니다. 2023년 2년 만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이게 여러 지금 재건축, 재개발, 조합단지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게 건설사들은 우리 3년, 4년 전에 시공 계약을 할 때는 그게 타당했는데 지금 하려다 보니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고 시멘트, 철근값 다 올랐는데 그 가격에는 우리 못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합원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지금 1억을 더 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원인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이 모든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서울 강북의 한 재건축 대단지인데 거기도 지금 시공사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계약 취소하고 소송하고 있잖아요. 소송을 하는데 사실은 또 답이 없어요.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도 3년 전 가격으로 맞출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서울시가 표준계약서 도입 이런 것도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표준계약서도 사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계약서의 문젤까? 진짜 표준계약서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분양가가 문제라면 진작에 표준계약서 개정을 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이 갈등이. 솔직히 저도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안 그래도 방송 오기 전에 다른 기자분이 이 문제를 또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저도 답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모르냐면 근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소화를 해줘야 돼요. 금리가 내려가고요. 분양 시장이 좋아지고요. 일반 분양가를 올려주고 올려줄 만큼 우리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2021년까지 급등한 집값 인플레이션이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이게 물가는 오르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면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시공사한테 얼마 못 올리게 이렇게 하면 시공사는 안 하죠. 그런데 표준계약서에 만약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어때요. 물가 연동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한다. 실질적인 물가 상승분을. 그게 참 모호하잖아요. 실질적인 물가 상승분이 인건비하고 철근값하고 시멘트값 오르는 부분은 과연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고 반영해 주게 되면 조합원들이 또. 아니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방백 3위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처음 계약을 했고요. 중간에 한번 올려줬는데 또 최근에 또 올려달라고 하니.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 조합원들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조합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속 내막을 보니까 또 시공사 입장도 살짝 이해는 되더라고요. 건축비가 처음 계약했을 때 굉장히 낮게 계약이 되다가 최근에 올려준 가격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가격에 못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문제다. 물가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올랐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거의 다 잊어버렸겠지만 둔촌주공 사태라는 것도 결국 공감이 갈등입니다. 김종숙님도 같은 의견 주시네요. 저희도 재개발 중인데 가격만 올리고 착공이 안 되고 분담금은 자꾸 늘어나고 속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 분담금이 늘어난다고 이걸 또 일반 분양에 다 얹어버리면 일반 분양에 안 들어오시겠죠. 안 들어오고요. 그것도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을 때야 일반 분양가를 올리는데 지금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걸 받아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시장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좀 볼까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모두 다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에서 이제 하락폭이 조금 축소되느냐 확대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0.01%포인트 살짝 살짝 축소가 되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아주 나빠지지 않았다 정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상승 지역은 1개가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4개가 늘어났습니다. 보압 지역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하락에서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하락 지역은 4개가 줄었죠. 네. 하락 지역은 4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 장은 제가 볼 때는 집주인들이 좀 양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매수자들은 시그널이 확실해요. 우리 작년에 우리가 답을 줬잖아. 안 깎아주면 안 산다. 안 깎아주면 안 사. 우리는 작년 1월 2월 3월 그 정도 금매물이면 내가 충분히 살 생각이 있는데 하반기 이후에 반등한 가격은 나 안 들어가. 내가 왜 들어가? 지금 금리도 안 내렸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나는 기다릴래. 라고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답을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버틴다는 건 금매물이 아니라는 뜻인데. 집주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죠. 야 금리 조금만 있으면 야 금리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안 급하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급한 분들은 금매물로 작년 초에 많이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소장님 진짜 궁금한 게요. 안 급하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가격 협상을 해서 팔 생각이 없는데 매물을 왜 자꾸 내놓는 거예요? 팔 생각은 있습니다. 팔 생각은 있는데 금매물로 팔고 싶지 않다는 거니까 일단 내놓고 눈치를 보는 거죠. 서로 이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월이잖아요. 3월 5월 한 상반기 정도 지나가게 되면 아마 집주인들도 저는 호가를 내려야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이에 또 변수들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상반기에 또 금리를 내리게 된다든지. 정부가 우리 예상과 다른 또 파격적인 규정 완화 대책들이 나온다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월말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것도 상황 좀 지켜봐야겠네요. 신생아 특례대출도 27조 정도 풀리니까 특례보금자리가 한 40조 정도 풀렸나요? 특례보금자리보다는 아무래도 자녀를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돈이 풀리는 거니까 좀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고민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장에 거래가 없대요. 이게 새집이든 헌집이든 너무 비싸다 이런 반응들이 매수대기자들 사이에서 많다는 거예요. 이른바 집값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래의 절벽 상태다. 공인중개사들이 그래서 진짜 못 버티겠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데 실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들 지금 아마 가장 힘든 분들이 공인중개사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는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한때는 부러워했고요. 시흥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모든 사람들이 저는 주말에 시간 남으면 도서관에 갈 때가 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보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문학청년 출신 김인만 소장과 함께하고 있어요. 가보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젊은 분들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유네. 제 주변에도 꽤 있었어요. 꽤 있었거든요. 요즘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동산 시장, 거래 시장, 중개 시장의 분위기를 바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공인중개사들은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올스톱입니다. 작년, 이제 작년이죠. 12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64건입니다. 11월이 1800건인데 작년 1월 분위기 아시잖아요.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아무도 안 움직이던 때. 그때가 1400건입니다. 그러니까 1400건이나 1700건이나 거의 작년 1월, 2월 분위기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니까 상당히 안 좋은데 1월, 2월은 차라리 괜찮았어요. 왜? 1, 3대책이 나오고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은데 지금은 내려가는 분위기여서 사실은 1700건이 더 불안하고요. 앞으로도 이 1700건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성은님이 그런 의견도 주시네요. 저희 동네는 요즘에 이사차 오고 나가는 집이 많은데 지역마다 다른가 봐요 하셨거든요.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 거고요. 양극화. 이게 정말 체감이 되는 게 이 목동일 때도 많아요. 최근에 이사차가. 이사차는 있죠. 그게 매매인지 전세인지 우리가 지금 매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세는 그래도 매매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거래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동은 또 학군 수요들이 있어서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 단지별로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10일 날 내놓았던 대책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대안들을 내놓겠다 약속을 했는데 소형 주택 세제, 주택수 제외 같은 지원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너무 어렵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책 내용을 보면 뭔가 좀 풀어준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받아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분양 대책도 중공구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전국 미분양이 5만 8천억 정도 되는데 소위 말해서 악성 미분양. 악성 미분양. 중공군 미분양은 만 세대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6억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만 혜택을 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 중공군 미분양은요.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완전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주택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주택수 빼주는 건 중과세 주택수에서만 빼주는 겁니다. 좀 복잡하기는 한데 정부가 아직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면 모든 미분양에 대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다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힘든 부분은 사실 아파트보다도 비아파트 부분에서 많이 물려있거든요. 그렇죠. 오피스텔, 빌라 시장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중공군 미분양의 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은 좀 간보는 것이 아닐까. 아직은 5만 8천 원이니까. 우리 2009년도 진짜 위험했을 때 16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안전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미리미리 좀 소화를 해야 되지 않냐. 차라리 대책을 조금 더 강하게 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진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냈던 세금도 막 돌려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거래, 취득세 이런 거 돌려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 내용의 시그널을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는 게 정부가 살리려고, 시장을 살리려고 파격적으로 내놓은 건 아니다. 그냥 건설 경기, 주택 공급을 위해서 살짝 도움을 준 정도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하는 거 관련해서도 규제가 많이 풀렸는데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준공 후 30년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쳤사 뜰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소장님이 이거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혼선이 더 커졌다. 이런 반응은 왜 나오나요? 이게 단지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안전진단을 지금 모금해가지고 억단위의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단지들은 괜히 했다라는 반응을 나오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꽤 있었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선택지가 한 개만 있다면 사실은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그냥 돌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를 하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지금 더 혼선이 커졌는 게 어떡하지? 다시 중단하고 다시 재건축으로 가? 이거 하지 말고 재건축하는 게 더 나은 건가?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또 리셋하고 다시 또 재건축을 하자고? 그건 또 낭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서 차라리 이게 이렇게 혼선이 생기면 조합원들끼리의 갈등이잖아요. 이런 갈등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분당에 가보면 정자동 앞에, 정자역 앞에 느틴마을이 있거든요. 느틴마을 3단지, 4단지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거의 살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특별법이 나오는데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재건축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제 이주하고 지금 이런 단계인데 이제 와서 다시 리셋하고 하기는 너무 멀리 갔다라고 하는데 이런 단지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부선인데 대구 지났으면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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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에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 추진된 단지들은 이제 갈등이... 아, 고민되겠네요. 고민되죠. 이거 내려오고 우리 다시 하자. 재건축 추진이 다시 만들자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뉴홈 사전총약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뉴홈 말고요. 이 사전총약에 당첨이 됐는데 본 청약이 하염없이 미뤄지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게 우려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건데요. 사전총약이 뉴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뉴홈은 이제 공공에서 진행을 하니까 사실 공공이면 사업성이 안 나와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민간에서도 사전총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현실화가 된 게 인천 가정 2지구에서 사전총약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행사가 그 땅을 LH한테 이제 받았을 거잖아요. 원리금을 내지 않아가지고 계약 해지가 됐고요.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찾으면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옛날보다 땅값이 올랐을 테니. 올라가죠. 그리고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분양가는 올라간다. 나 하지 않을래. 계약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 2지구 같은 경우는요. 2022년 3월에 사전총약을 했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3월에 본총약하고 2025년 내년 11월에 입주 목표였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상 이제 사업이 계약 해지가 됐으니까 이제 원점에서 다시 또 하면 이게 3년이 더 걸릴지 5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단지만 문제냐. 그렇지가 않고요. 민간사전청약이 29곳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진행된 곳은 단 2곳. 정말요? 29곳 중에 2곳만 진행이 됐고요. 12곳은 한 최고 한 15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고 나머지 15곳은 아예 일정도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 수도권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이 노선 조정안 사실 논의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김포시와 인천시는 희위가 엇갈린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지역에서는 사실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수건 사업이거든요. 우리 김포 골드라인 워낙 지하철. 워낙 과밀이죠. 과밀이죠. 과밀도 과밀 정도가 아닌데 빨리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논란이 뭐냐면 인천 금단하고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금단 지역에서는 4개 지하철역 원당동에 2개 아라동에 1개 불러동에 1개 4개의 역을 설치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포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하철이 너무 둘러가지 않냐. 2개만 해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사실 양쪽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다 이해는 되더라고요. 서로 서로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서로 서로 의견이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2개만 하라고 나와서 약간 김포시 손을 좀 살짝 들어주니까 인천에서는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결국 교통편이라는 게 집값의 상승과 거의 맞물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거겠죠. 조정을 잘해줘야 되는데 조정 잘못하면 또 분쟁만 더 생기거든요. 저 같으면 그냥 2개 4개면 중간에 3개.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요. 좀 빨리 협의해서 좀 빨리 착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도 카페에서 지역 카페 이런 데 종종 올라와서 제가 제 눈으로 의심하거든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중고 카페 같은 데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공인중개사분들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형편들이 복비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다. 부담되죠. 그래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중고 거래를 한다. 복비 500만 원 아끼려고. 이거 진짜 사례가 많아요? 저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거짓 매물인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이게 물론 500이 아깝습니다. 500, 300, 1000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까운 돈이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막상 직거래 해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주인이 이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도 해야 되고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되고 가격 조정도 중개사한테 이야기하면 편한데 집주인한테 해서 한 천만 원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 서로 목소리 높이고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저 같으면 그냥 줄 돈 주고 저는 최대한 좀 많이 이용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도 중개사 좀 통하고 이런 것도 좀 해달라 그러고 일을 많이 시키는 게 본전 뽑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또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거 가지고 수천만 원을 아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반대로 집값이 비싸면 리스크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리스크 커지죠. 만약에 한 번 뭐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또 온전히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비싸면 좀 조정을 좀 해달라고 충분히 협상 가능하니까요. 그럼 그건 어때요?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가 혹시 너무 비싸서 이런 거면 중개사분하고 이 결정돼 있는 그 수수료율이 있잖아요. 그걸 좀 조정해보는.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협의거든요. 0.7% 0.6%도 협의이기 때문에 100% 그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부담되면 계약하기 전에 너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하면 중개 보수 충분히 조정 가능하니까요. 너무 많은 부담 가지지 말고 좀 할인해서 좀 가격 협상해서 내리고 일은 좀 최대한 많이 시키면 그게 본전 뽑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협상력도 그렇고 공시 가격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현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